반갑습니다. 하마티비 공개중개사 부모장입니다. 내 집 마련, 내 집 처분하고 싶은 분들 편하게 연락주시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요. 고양시 일산 동구에 위치한 매물이고요. 둔공된 지 10년 미만 전에 사시던 분들이 관리를 상당히 잘하셔서 집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고 10분 가장 궁금해하시는 매매가 2억 중반 자세한 신입주금과 대출 상담은 대표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요기요기 요기 요기 신축빌라 못지않은 꿀매물 영상 출발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일산 풍동에 있는 현장입니다. 4층 중 1층을 소개시켜드릴 거예요. 보시면 주변에 빌라들이 모여있고 주차공간도 넉넉합니다. 여기가 3번방입니다. 현재는 드레스룸으로 쓰고 있는데 장을 빼고 방으로 써도 되는 크기입니다. 거실이 상당히 넓죠? 3.8미터 정도 되는 사이즈의 주방과 대면역이라 더 넓어 보인답니다. 안방부터 보시죠. 3.2에 3.5 정도 되는 넉넉한 안방입니다. 환기창이 있군요. 메인 욕실은 일반적인 욕실 사이즈 정도라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두반방입니다. 2.5에 2.8 정도 나오는데 남양이라 채광이 참 좋네요. 귀엽자 주방에 환기창도 있고 냉장고 자리도 넉넉하네요. 다용도실은 꽤 길게 나왔습니다.